1분 유림 소식입니다. 강남청년회의 김재환 회장은 청년회가 대종중이 관리하는 담양평장동의 평장사 유지관리를 위한 봉사를 해오고 있다며 일가 종친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광산김씨 대종중을 대표하여 김연택 전공유사는 광김족보 내력에 대한 강의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를 경청한 참석자들은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을 꺼내 광산김씨 전자족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 어려운 일을 해낸 관계자들에게 박수갈채로 감사와 응원을 보냈습니다.